와 되게 신나는 노래를 했나봐요 우리가 오늘 즐겨서 오게 되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저희가 팬텀 이름이 싸이팬인데 여기 싸이팬 분들이 맞으셨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저희의 팬텀에 가입하고 싶다면 언제든 싸이팬에 입단하세요 싸이팬이 되어라 여기서 뒤집 문제 갑자기 두박인데요 저희 싸이팬 색깔, 시래기, 사바, 축제 색깔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깔일까요? 네? 뭐라고요? 빨간색 빨간색 아까 손주신분 빨간색 아까 손주신분 빨간색 빨간색 아까 손주신분 와우 와우 되게 맞춤주셔 어떻게 말씀 주셨어요? Afee팬입니다 맞아요 빨간색 저희 신분처럼 색깔은 레드입니다 빨간색 많이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써주세요 와우 또 하나 걸고 내볼까요? 저희의 다음 노래를 맞추시는 분께 하나 드릴게요 너무 어려운데 다음번에 절대 못 맞힐 텐데 여러분 손들고 맞혀주실 수 있는 오이프렌드 어떻게 맞혔어요? 와우 어떻게 알았지? 어 뭐야? 걱정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행천을 많이 다녔는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하는 무대란 말이에요 오이프렌드라는 무대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것도 문구에 있는 곡이니까 또 그 느낌으로 즐겨주시고 근데 그 전에 저희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좋아요 수업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같이 찍어도 돼요? 네 아 진짜예요 따라올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보의 온 진영구 사진 찍어요 예쁘게 찍어봐요 하나 둘 셋 시그니처 한 번 더 하나 둘 셋 시그니처 시그니처 예 뒤에서 박수 쳐주셨구나 완전 짱이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까요? 저희 예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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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 번 더 Zombie 사진